고급 검색 및 히스토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정 필드 검색, 색인 브라우징, 히스토리, 검색 조합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Advanced를 클릭합니다. 특정 필드 검색과 색인어를 선택하여 검색하는 부분입니다. 검색식을 입력하고 편집하며 히스토리에 전송하고 여러 검색식을 조합하는 부분입니다. 검색어 추가 시 특정 필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드를 선택한 후 검색어를 입력하면 색인된 제시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영된 검색어를 추가하면 쿼리박스로 이동합니다. 동일 개념의 검색어를 텍스트 검색어로 추가하겠습니다. 검색 방법은 동일합니다. 우측의 풀다운 메뉴를 클릭하면 바로 검색하거나 하단의 히스토리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추가 검색어를 히스토리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뇌경색의 리스크 팩터에 대한 검색을 위하여 히스토리에 저장된 검색식을 쿼리 주가 기능을 통하여 조합하겠습니다. 검색 결과를 클릭하면 펀메드 결과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히스토리에서 디테일 수를 클릭하면 실제 반영된 상세 검색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펀메드의 서치 디테일 수를 클릭합니다. 디테일 수를 클릭합니다.